제가 설교하다가 보면요. 가끔 그림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자꾸 그림 얘기하고 미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오늘도 미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명한 화가 중에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무조건 압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가 여러분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 고흐의 그림은 거의 다 보셨을 텐데요. 혹시 그 고흐를 아시는 분들은 혹시 머리에 남아있는 그림이 있으실까요? 여러 그림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떠오르는 게 수많은 작품 중에 고흐의 자화상들이 떠오릅니다. 귀를 자른 다음에 붕대로 칭칭 감고 그린 자화상이나 또 다른 자화상이 있죠. 그래서 고흐는 사실 자화상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고흐 말고도 사실은 자화상이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프리다 칼로 같은 사람들도 주로 자화상을 그려내죠. 그래서 미술 작품을 찾고 감상하다 보면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장르가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배우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화상이라는 장르가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각광받는 장르이고 사랑받았던 장르이고 많이 그려졌던 장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때부턴가 자화상이 점점 늘어났고 그것이 작품으로 인정받고 미술 작가들도 그것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르네상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미술들이 종교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주제였던 것에 반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점차 자신에게 인간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꼭 나쁘지만은 않게 군중 속에 그리고 공동체 속에만 파묻혀 있던 개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한 개인의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주제가 다양하게 미술에 있어서 그 주제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요. 교회사 가운데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교회사 속에서?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이 그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 안에 나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알기도 어려웠던 때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죄도 사제를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실 개인으로서 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신과는 무관한 것들로 가득했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는 무관해 보이고 자신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예배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가야 했던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단독자로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예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도 잘 보면 예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게시록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어지고 나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망해서요. 사단은 이제 폐망하고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죠.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땅이 이 땅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룩한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새로 표현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한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새롭게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장면을 떠올리면서요. 결혼식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결혼식 장면을 생각하다 보면요. 결혼식은 성경 안에서 뭘로 얘기되죠?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언약을 맺는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어디에 등장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국기죠. 모세 5경 특히 출애국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국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진정한 약속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 안에서 등장하는 장면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결혼식을 할 때 언약식을 할 때 주로 보여지던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건데 어디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장막이죠. 성전.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출애국기를 통해서 이전의 전통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결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관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보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결혼관계를 맺으면서 장막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해진 새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등장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게시록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장막을 통해서 그 장막 가운데 우리가 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고 약속하시죠. 우리는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 지친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 나의 마음에 얼마나 평안할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그저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완성될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예배를 기대함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완성될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것이 담겨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날에 드릴 예배가 이 자리에서 점점 이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을 알아가고 닮아갔으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그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배우길 원하시는 모습이 정말 그 모습입니까? 그냥 그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바라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본 이 장면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요한과 독대하고 있으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영화처럼 너 이거 봤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장막 가운데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을 발견하고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결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직접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귀한 가치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쉽고 개인을 발견한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개인이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중요한 사회이긴 하지만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내가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요. 내가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요. 내 기도 응답을 기대합니다. 내 기도 응답만 기대합니다. 내가 받을 은혜만 기대합니다. 내가 받을 은혜만 기대합니다. 내가 부르고 있는 찬양만 집중하죠. 노래들도 나의 개인의 고백들로 쓰여진 곡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고백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죠. 나, 내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도 개인의 고백들이지 않냐.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기자의 개인적인 고백들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을 언제 읽었을까요? 그리고 시편의 표제를 보셨습니까? 그 고백들을 함께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을 함께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고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백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네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게 시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불렀던 곡인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언제 불렀죠? 지난주쯤 불렀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곡을 쓴 분 아십니까? 어노인팅 곡인데요. 김재우 성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곡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곡을 쓰고요. 예배 인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죠. 이분이 근래에 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요. 예배 인도자니까 수많은 예배들을 인도해왔겠죠. 그리고 어노인팅에서 하면서도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찬양 인도를 했을 것이고 그런 예배 인도를 해가는 가운데 자기가 점점 어떻게 해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회중이 체험할 수 있게 할까만 점점 고민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그 속에서 예배 후에 피드백할 때면 오늘 예배를 성공적으로 인도했는지 실수한 것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군가 말해준다면 아 오늘 예배는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한 공동체가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그 가운데 회중들이 정말 전체가 어땠는지 그 가운데 공동체의 누군가가 공동체로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는 남지 않고요. 내가 인도한 예배에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했는가 내가 인도한 예배가 성공했는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국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자신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요.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만 만나고 나온 느낌 함께 드린 수많은 예배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연결되는 느낌 받을 수 없고 나 혼자 갔다 온 것인지 그냥 영화를 보고 웃고 즐기고 나온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재우 선교사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어쩌면 저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참 그런데요. 제가 청년들이 가끔 물어보면 가끔 저에게 와서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이렇게 수줍어하며 말하는 저희 청년들인데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망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서 저도 그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어떤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회중으로서 어떻게 하나 되었을까 보다 내 설교가 어땠을까 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뭔가 생각하게 됐을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까 이것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남는 것입니다. 한 개인만 남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 남았으면 오히려 나을 텐데요. 나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내가 받을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공동체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남는 게 없어지고 나만 남게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공동체는 간 곳 없고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을 때 너희가 할 것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셨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예배 후에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계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망이 없겠다고 얘기하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겠다. 눈물이 없겠다.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들의 고통을 이미 그 예배 가운데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담아주길 원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는 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점점 더 배워간다면 우리는 예배 후에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 예배 후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그 지체들의 어려움과 마음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그것과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안에 1대1 관계 안에 구원을 얻어야겠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최종적인 예배의 비전을 우리는 이뤄가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예배를 이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보고 해결하길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닮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온라인이니까 못하지. 그렇습니까? 온라인이면 못하는 것입니까? 조금 떨어져 앉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와 하나님 나만에게 집중돼서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도 그런 고백만 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예배는요. 하나로 드리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 갈수록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수록 지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네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만난다. 우리의 지체들을 만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일대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를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고 나면 이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 이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면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사실 우리는 점점 더 같이 예배드린 공동체의 일원들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임재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임재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왜요?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문제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다른 이들이 동참하고 다른 이의 문제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러면서 점점 더 더욱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고백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쌓여지고 나서 그런 고백들이 점점 더 쌓여질 때 이 자리 가운데 소외받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 자리에 고통받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